양념을 좀 주세요 양념을 좀 주세요 고춧가루 양념을zust여주세요 양념을 다진 양념을 잘라주세요 돈이 자른다 고춧가루 야채 고추 고춧가루 잘하네 찍어서 엄청 짤리 같아 아까 사장님이 녹으실 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녹아요 들어가자마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? 네 복지리입니다 어..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.. 이게 복지리가 나오네요 네 미성국에서 나오는 복지리예요 아.. 아.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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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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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inting 고춧가루